2025 에이펙 제주 유치 결의 대회가 제주시 2호 태우 해변에서 열렸습니다. 오영훈 지사는 최근 출장에서 인도네시아와 태국, 베트남 고위급 인사들에게 에이펙 제주 유치 지지를 요청했고, 지난해 개최지였던 방콕시에서 성원을 보내준다고 해 든든한 마음을 가지고 돌아왔다고 밝혔습니다. 바르게 살기 운동 회원들은 대회가 끝난 뒤 해양 쓰레기를 수거하고 도민과 관광객들에게 홍보물을 나눠줬습니다.